안녕하세요.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폭솔도 있고 또 데미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아이롱 19mm로 제가 코를 조금 강하게 C컬하고 S컬을 믹스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커트를 디스커넥션으로 침을 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아름답게 연출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의 모발이 건강하면서도 모발 끝부분은 약간의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TT하고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 믹스해서 연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 10분 연화 후에 다시 한번 연화 보겠습니다. 1차에서 10분 연화 받습니다. TT하고 아쿠아프레틴 A로 해서 연화를 봤는데 약간 환한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S4.5가 아니라 N과 케라틴 파워와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저희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윤기 올라오는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연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트리플 연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총타임은 지금 연화 타임은 1차 10분 하고요 2차 5분 했어요. 그래서 샴푸실에서 지금 담수로 다시 한번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윤기가 올라오는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연화를 보신다면 저희들 열폼하는 데 있어서 실패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이 세척을 하신 다음에 소리 선생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윤기도 이렇게 해서 굉장한 윤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화 깨끗이 세척하신 후에 저희들 클리닉 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세척하신 다음에 1차로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폴리는 이렇게 모발이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 먼저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본사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빗질을 해주십니다. 골고루 빗질을 하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입니다. 필을 또 한 두 펌프 정도 해서 네 또 모발 끝 부분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골고루 네 골고루 이렇게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또 빗질을 해주고 빗질을 해주겠습니다. 피카는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네 건강해지거든요. 네 골고루 빗질을 네 수분 단백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두 펌프 정도 하셔서 네 골고루 네 또 도포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도포해 주시면 네 네 라메라 들어있어서 네 굉장히 골고루 네 CMC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큐티클층도 보호해 주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네 하신 다음에 자 우리 피카에 있는 네 효자죠 네 케라틴 핫오일을 네 바르겠습니다. 케라틴 핫오일은 케라틴하는 단백질이 들어서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펌프 하셔가지고요. 다시 네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열보호도 되고 네 또 히노키오일이 들어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굉장한 모발에 굉장히 건강을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네 저희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네 19mm 네 시컬과 에스컬 미스에 흔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와인딩 할건데 자 여기서 음 한바퀴 반에서 두바퀴 정도 네 이 상태에서 아이롱에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다 들어가게 되면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상태에서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한바퀴 두바퀴 자 두바퀴 왔을 때 수건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한바퀴 두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네 한번 다려주시는 거예요. 다려주시면 결도 잡히고 윤기도 많이 나면서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컬도 강하게 걸리고 결국 정확한 리치가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서 한바퀴 반에서 두바퀴 정도 남기신 다음에 뒷하고 아이롱하고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요렇게 네 돌려주시면 끝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자 한바퀴 두바퀴 정도 나왔네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네 요렇게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덕계를 묶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컬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연예인 덕계를 덮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한바퀴 두바퀴 천천히 돌리신 다음에 한번 다리면서 수분을 날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한바퀴 두바퀴 요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그냥 뺄 수도 있지만 한번 다려주신다면 곱슬도 펴지면서 결도 잡히고 네 정확한 위치도 더 많이 생기고 한번 다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피파는 봉이 길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났다가 펴시면 이렇게 가릇게 잘 빠집니다. 네 마지막 백사이드입니다. 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아이롱하고 빗하고 붙여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두 바퀴 정도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자 한번 뜸 들여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한바퀴 두바퀴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다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신 거예요. 한번 더 해주시면 좋아요. 한바퀴 두바퀴 요즘 피카가 아이롱폼이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탄력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겨 딱 놓으시면 이렇게 하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측에 하나둘 좌측에 하나둘 세 개죠? 네 개죠? 다 써 여 써 일고 기계로 해서 와인딩 전체 와인딩 끝났습니다. 시작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전부 하고 네 이렇게 탄력 있는 컬이 나왔습니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한바퀴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 queria.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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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마이프를 올렸죠? 끝까지 빼서 뒤돌아도 끝까지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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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시 한번 볼까요? 반대로 뽑아서 그냥 계속 쭉 빼시면 이제 다섯, 다섯, 다섯. 디지털 세팅 열차 이후에 파지 3장을 겹쳐서 연예인 펑기 덮개 연예인 펑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균이라는 덮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도 연예인 펑기를 꼭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주시면 균일한 빈체에 탄력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예인 펑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잽을 뽑은 다음에 연예인 펑기를 가지고 5초씩만 찍어주시면 더 균일한 위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놓으시고요. 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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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직검입니다. 직검에서 하신 다음에 연예인 펑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로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90도 각도입니다. 90도 각도에서 자 1mm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놓습니다. 자 여기서 3초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네 옆으로 빼기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를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그대로 냈습니다. 1번 2번 3초 하나 둘 셋 그대로 한번 글러브만 움직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면 더블이 돼요. 90도 각도입니다.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 9mm입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1번 2번 하나 둘 셋 한번 두번 세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13mm입니다. 13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3초 하나 둘 셋 글러브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옆으로 빼면 더블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 펌 일반 아이롱 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카의 트리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피카의 32mm입니다. 32mm 그대로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여기서 뜸 한번 주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온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그대로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 어떻게 해요? 쭉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그대로 아이롱의 빗을 채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그냥 와인드 쭉쭉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간 상태에서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손잡이를 돌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예 이렇게 3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다섯 다려주기 네 이렇게 해서 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떨어질 때까지 약간 이렇게 펼치시면서 계셨다가 자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예쁜 도너치가 생깁니다.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 마지막 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아이롱을 빗하고 아이롱을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끝까지 계속 돌려주세요. 끝이 다 맞물려버리면 이 상태에서 연예인들 바꾸게 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인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연예인들 바꾸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요. 한 바퀴 네 두 바퀴 이 상태가 돼서 수분 한번 날려주세요. 수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하나 네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꼭쓸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면 윤기도가 많이 나요. 웨이브 자체가 덜해서 윤기도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수분이 조금 더 있네요. 한 번 더 가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굉장히 쉬워요. 이제 아이로폼이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필카와 함께하면 이렇게 연예인 덕계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빠르면서 롱머리를 10분 안에 와인딩 한다는 것은 굉장한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 풀어주시면 좌측 파트에 하나 둘, 우측 파트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해서 전체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때요? 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예쁜 사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22mm의 탄력있는 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